네 반갑습니다 김중배입니다 실로 6년 만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마음을 전광훈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으면 매주 출연 가수들이 노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애국시민과 함께하는 보수 우파를 지지하는 연예인도 있다라는 것을 이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수가 출연할 때마다 박수만 해주시고 그 대신 앵코를 하지 마세요 한 곡씩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전광훈 목사님의 애창곡 내 나이가 어때서 안동역에서 두 곡을 매들이로 보내드리고 우리의 할당된 시간 30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공연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자유마을 전국보수대연합 대국본 각군사관학교 3,4 해병대 ROTC 간부들한테 오늘 공연이 너무너무 좋았다 앞으로 아스팔트가 펄펄 끓어도 여름에도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응어리진 가슴을 달려줄 가수들 연예인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화답해 주셨어요 오늘의 6년 만에 벌어지는 연예인들의 공연이 오늘 첫 스타트입니다 여러분 박수 많이 주십시오 그 첫 번째 무대에 여러분이 젊어서 열심히 살았고 지금은 인생을 이모작 인생 2부작을 열심히 사는 노래를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최미양 가수의 첫 번째 무대에 인생 2부작 음악 주세요 박수 주세요 박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겠어 여러분怎来了 이birds trivial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어라 지금 너와 나는 정신이니까 나는 두고 너만 한거라 심하게도 날 데리고 당연히 못다 잃은 끝에 보셨다 굴고 돌아 돌아보아도 이것만이라고 하여도 너가 돌아 나와도 ят은 HOLO 두ổi 영원의 parcel 태국길 힘 작은게 흥미로 Hod 가지 말아라 흐르는 때보다 아직 나는 가기 싫어라 지금 또 나는 전주니까 나는 두 번 너만 하더라 숨이 심하게도 나를 보고 하려면 못다 잃은 꿈 해보렸나 돌보돌아 놀아보아도 이것만이라고 하려도 너는 가둬라 나만 두고 돌보돌아 놀아보아도 이것만이라고 하려도 너는 가둬라 나만 두고 너는 가둬라 우리 어둠이니 인생이 부자 노래 우리 어둠이니 우리 어둠이니 우리 어둠이니 감사합니다 가수 친명이었습니다 네 오늘 출연한 가수는 엄청난 용기와 애국시민과 함께하는 결단이 결단이 앵콜멘트입니다 두 번째 가수입니다 이 가수는 여러분 평상시에 젊어서 경찰로 봉직해서 정년퇴직을 한 현동연 전 경정 얼마나 좋길래 현동연 가수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안민국 화이팅 현동연입니다 사랑하는 데 이유가 있나 좋아하는 데 조건이 있나 사랑은 누구나 예고도 없고 각본도 없는 드라마잖아 난 내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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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길래 멀리 가슴에 반기고 싶겠니 그런데도 내 마음 몰라준다면 기구 끝이라도 찾아갈 거야 여러분 소리 한 번 질러왔어 대한민국 만세 코리아 화이팅 사랑하는 데 이유가 있나 좋아하는 데 좋아하는 데 조건이 있나 사랑은 누구나 예고도 없고 각본도 없는 드라마잖아 드라마잖아 난 내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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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길래 나의 가슴에 반기고 싶겠니 그런데도 그런데도 내 마음 몰라준다면 지구 끝이라도 찾아갈 거야 난 난 내가 얼마나 얼마나 좋길래 나의 가슴에 반기고 싶겠니 그런데도 내 마음 몰라준다면 몰라준다면 지구 끝이라도 찾아갈 거야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좋아하시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오늘 가수들을 첫 무대부터 스타트하기를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니까 지금 서울시청을 지나서 이 인파의 주리 남대문까지 지나갔습니다 이 앞에 계신 분들은 저를 직접 볼 수 있지만 시청부터 남대문까지 저를 모르시는 분들한테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예전에 KBS 주말 드라마 파랑샘이 있다라는 드라마에서 밤무대 가수 역할을 했던 김중배입니다 제 이름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동안 한동안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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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노래로 홍보했던 가수 김중배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여러분들이 6년 전에 청와대 앞에서 그 언 땅에서 수치료포를 깔고 비닐 덮고 풍찬 노숙할 때 저는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 6년 전부터 저는 매번 여기에 와 있었습니다 다만 앞에 나서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앞으로 어떤 내 삶의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수입니다 송란씨 준비하세요 네 이 가수는 방송을 많이 하는 가수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실 때 핸드폰으로 최미양 현동연 송란 못생긴 김중배 검색하시면서 노래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송란씨 준비하세요 박수 주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자가 울고 싶은 반이 오면 거울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겉으로 늦는 척해도 마음이 울고 있어요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듯이 당신이 반짝반짝 새치고 가네요 미워요 미워 싫어요 싫어 얄밉게 떠나간 사람 기쁨 가는 여자의 정을 그가 달래줄까요 여자가 쓸쓸해지는 반이 오면은 장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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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달래도 치울 수 없는 그 얼굴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듯이 당신이 반짝반짝 생각이 나네요 미워요 미워 싫어요 싫어 정주고 떠나가듯한 길이 포항하는 여자의 정을 그 누가 달래줄까요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듯이 당신이 반짝반짝 스치고 가네요 미워요 미워 싫어요 싫어 내 마음 가져간 사랑아 기포만 가는 여자의 정을 그 누가 달래줄까요 그 누가 달래줄까요 감사합니다 지금 내려가는 가수는 잠시 후에 제 노래 끝나면 다시 올라옵니다 아쉬워도 한 곡으로 보내드리고 잠시 후에도 올 거니까 제 노래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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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라는 노래입니다 아시는 분 있어요 아시는 분 손 드시고 태극기 흔드시고 예 반도 안 들어요 보니까 이때는 물어봐도 몰라도 그냥 흔들어주는 건데 매너상 오케이 예 제 노래는 앞에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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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다음 소절에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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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반부에 헤이 헤이 헤이가 네 번 나옵니다 세 단어씩 그 헤이 헤이만 여러분이 같이 해주시면 그 노래를 여러분들 다 배운 겁니다 가시다가 다 마스터 하시면 다음 주에 오셔서 마스터 했다고 그러면 제가 CD 한 잔씩 드리겠습니다 제 노래 가겠습니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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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 아시는 분 같이 하겠습니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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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돌고 노는 세상아 돌고 노는 세상아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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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노는 세상아 돌고 노는 세상아 하루에 늦게 지고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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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도 고달픈 인생이 되느라 세상을 산다는게 하루에 늦게 고달파도 사랑해 가슴을 잡혀도 크게 한 번 웃어 보자 쉬는 일은 바람에 달리고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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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애가 밝은 거야 밝은 애가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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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날이 올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어제는 누겼지만 오늘은 길 거야 그것이 우리네 인생 오늘 어렵고 힘들어도 내일이 희망이 있어서 삽니다 희망적인 노래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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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결 갑니다 이제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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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부는 세상아 바람 부는 세상아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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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노는 세상아 하루에 늦게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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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난 고달픈 인생이 되느라 고달픈 인생이 되느라 가슴을 쬐펴 나 Boo 두 파도 deserve 둘 혹은 사랑 ête ment imagin 술 dash grosse 욕 작 onna edu 저 아리올 거야 어제는 누렸지만 오늘은 개일 거야 그것이 우리 내일의 인생 그것이 우리 내일의 인생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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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제 꿈을 잘 꾼 것 같습니다 오늘 한 3천 명 정도 나오시면 제 무대가 노래가 좋을 거라고 했는데 오늘 지금 100만 명이 넘게 왔습니다 오늘 쓰는 가수들이 이 나라를 추억할 겁니다 잊지 못할 겁니다 100만 명 앞에서 대한민국 가수 노래 부르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여러분 앞으로 이런 무대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두 손 들고 만세 이 멘트가 정광훈 목사님의 특허 멘트입니다 이어서 안동역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 두 곡을 매들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다가가시죠 밤에 날려버린 첫눈이 내리는 날 한 동룡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첫눈이 내리는 날 한 동룡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또 1평까지 껍데기 안오는 것 없이 또ufen은 싶지 또 없이 없는사람 complic하곤 내 마음만 또 꼭 Rachana 시작설이 있거나 한 번씩 박수 여러분 소리 크게 한 번 죽으셔서 서울코리라 화이팅 어차피 지워야 할 사랑은 끝이 없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아평뇨가 돼서 만나자로 약속하자 새벽뿐다 본인들이 늘 다시 없는데 아동을 헌기 노동을 헌기 배가 없는 샤워 아까 내 맘을 먹고 돕는다 밤이 이쁜 밤이 이쁜 밤이 이쁜 밤이 이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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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서 애국하게 닦고 나를 위해 웨헤이 어느 날의 우연이 너의 속에서든 내 모습을 알아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디서 애국하게 닦고 나를 위해 여러분 사랑해요 2절은 애국하게 닦고 나를 위해 서울코리아 파이팅 내 나이가 어디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바람도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기대 바르는 건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디서 사랑하길 바랍니다 사랑하길 바랍니다 사랑하길 바랍니다 오늘 날의 우연이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나이가 어디서 내 나이가 어디서 내 나이가 어디서 내 나이가 어디서 내 나이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나이